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HTML 위에서 동작하는 언어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HTML이랑 컴퓨터 언어에 완전히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뭐랄까요, 낑겨 넣을 것인가 두리를 랑 데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해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new 파일이라는 걸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ex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HTML의 기본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넣어볼 거예요 일단은 페이지를 열어봅시다 여기서 ex 이렇게 나오죠 자바스크립트를 넣는 방법은 우선 웹브라우저한테 HTML의 코드로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시작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script라는 태그예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는 script 태그 안쪽에 자바스크립트가 오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script 태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문서에 document.write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hello world 라고 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헬로 월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자 이거 봅시다 제가 h1 javascript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h1 html 이라고 쓰고 이 밑에다가 hello world 라고 쓰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라는 아주 정당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결과가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html은 1 더하기 1은 영원히 1 더하기 1이 나올 거예요 자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지만 javascript는 동적이에요 계산기가 계산기처럼 동작할 수도 있는 다재다능한 녀석입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숫자 2가 나온단 말이죠 즉, javascript는 숫자 1과 숫자 1을 더한 결과를 2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html은 정적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대충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더하기 1 또 document write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뭐냐 이런 거 제발 무시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얘가 javascript 코드라는 것이고 웹페이지에다가 어떤 글씨를 출력할 때는 document write를 쓴다라는 걸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알고 제가 아는 한국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javascript라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script 태그를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